1. 우주 만부를 창조하신 창조조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첫째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해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모든 죄를 그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짊어져서 십자가에서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성경에 보면 요한 1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다른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애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그에게 상급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잘 섬긴 것에 대한 칭찬과 보상을 해 주십니다 반대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타락한 생활한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또 그런 나라나 이런 민족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또 거기에 맞게 보응하시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가장 최초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물질 세계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영적인 세계를 먼저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영물들이 있었는데 천사들과 그룹들과 수락들과 이런 영물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인 루시퍼가 자신의 그런 아름다움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뛰어난 재능과 이런 지혜와 능력으로 말리면 교만하게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해서 하나님이 이 천사장 루시퍼를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쫓겨나가지고 루시퍼가 바로 이제 마귀가 되었고 그를 따르는 수많은 그런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흑암에 가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보면은 어떤 심판을 우리 인류의 시중인 아담과 하가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골을 따먹고 범죄함으로 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이 낙원에서 추방을 하신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성경에 보면 또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그때는 900세 이상 살 때인데 번성하고 사람들이 많아지면서도 인간이 타락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다 좋아하는 자로 아내를 삼고 항상 그들의 생각이 약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해가지고 그들을 멸망을 시킨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얼마 전에 낫지 않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들이 하나님이 너희는 가서 온 땅에 가서 흩어져서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리고 신할 평지라는 곳에 높은 그런 탑 바벨탑이라고 하는 그 탑을 쌓고 거기서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 내자 하면서 이렇게 또 교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들을 심판해가지고 언어를 혼잡게 해가지고 이 온 세상에 지금 이런 방은 언어가 각기 다른 그런 언어가 이제 생겨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죠 이제 그래서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흩어져서 나라와 민족을 이루게 되었는데 소동과 고모라성은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동성애가 만연해서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또 그 성을 심판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하고 내보내지 않던 애굽 나라에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재앙을 내려서 애굽 나라를 심판했습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가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총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또 불순종하고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이 때로는 불로 하나님이 때로는 불뱀 독사를 권해서 하나님 때로는 전년병으로 각종 기타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게 된 그 가난 땅 거기에 일곱 원주민이 살고 있으니 그들을 왜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켰냐 우상 숭배하고 귀신을 섬기고 죄짓고 타락하고 성적으로 아주 이런 물란한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또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는 그런 하나님의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행위를 본받아서 우상 숭배하고 역시 죄짓고 타락한 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이방 민족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를 해요 막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종으로 팔려가고 고통을 나오고 이런 일들이 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다가 결국에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나라가 나눠졌는데 아수르에 의해서 남쪽에 있는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마입니다 그런데 이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후에도 이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AD 70년에 로마의 군대를 보내서 에루살렘 성을 다 멸망을 시키고 전 세계 유태인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흩어버립니다 여러분 성교에 보면 이런 또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열방, 이방 나라들도 그들의 죄와 우상 숭배와 귀신을 섬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라만이 아니라 민족과 종족과 그리고 어떤 가정과 개인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는 심판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죄 지었다고 단번에 그냥 그들을 멸망시켜 버리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항상 그들에게 먼저 경고를 하십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회개하면 아무리 많은 죄를 큰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회개치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꼭 심판하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범죄했을 때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경고했냐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그 안에 양심이라는 하나님께서 법을 두셨어요 양심을 통해서 그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죄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성령님이 임하셔도 꿈과 환상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종들이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천재지면 태풍이나 가뭄이나 홍수나 우박이나 지지이나 이런 천재지면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런 경고를 하세요 그리고 때로는 사건 사고 질병 이런 것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리고 때로는 소동과 고모로성 같은 데는 천사를 보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온 세상의 죄인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회개치 않으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끊어집니다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어졌던 지위나 축복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박탈당하고 빼앗겨 버려요 루시퍼가 그랬고 아담이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곳에서 쫓겨나게 되고 징계를 받게 되고 때로는 저주를 받게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되거나 하나님께서는 불로 어느 때는 홍수로 하나님의 어느 때는 유황으로 이렇게 심판하시고 그래도 돌이키지 않을 때는 결국에 지옥에 가게 되는 겁니다 지옥은 하나님이 가장 최후의 심판을 해서 보낸 곳이 지옥이에요 거기 가면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보물의 말씀은 범죄하고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인간들에게 회개할 기회, 믿을 수 있는 기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 상급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시는 마지막 심판, 이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오늘 말씀이 하나님이 온 이 세상 가운데 행하시는 최후의 심판이에요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이 심판 인류 역사의 마지막 심판인 것입니다 이게 언제 있냐 하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 최후의 심판인데 이 심판이 요한계시록 20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여기 보니까 내가 크고 흰 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그랬죠 요한계시록 도표를 보여주세요 이게 보면 천년왕국이 지나고 나서 이것도 지금 선명도가 너무 안 좋습니다 천년왕국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왕국이라고 했어요 메시아 왕국으로 천년 동안 다스리고 천년이 차면 마지막 때 사탄을 풀어놓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탄이 가서 망국에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곡과 마국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믿는 자들을 진을 애호사하고 이제 이런 일을 하게 되는데 그때 주님이 사탄을 결박이 지옥에 보내버리고 이 곡과 마국의 군대를 멸망을 시켜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이걸 찾지 못하는데 이제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여기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이 하늘과 땅이 지금 뭐라고 있어요 20장 12절에 거기 금방 11절입니다 내가 크고 흰 보좌하고 그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뭐예요? 피하여 간 데 없더라 그랬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이 완전히 여러분 어떻게 이게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없어지고 우주 공간 어디인가 하나님께서 흰 보좌 여기 보면 크고 흰 보좌가 있네요 백보좌 심판대를 우주 공간 어디에다가 설치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내가 보니 크고 흰 보좌하고 그에 앉으신 사도 요한이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준 걸 봤어요 보니까 크고 흰 보좌와 그에 앉으신 이를 보니 심판주가 이제 그 크고 흰 보좌 위에 백보좌 위에 앉으셨어 근데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 데 없더라 그래서 천년왕국이 지나고 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땅 우주가 사라져 버리고 그리고 어떤 우주 공간에 주님이 크고 흰 보좌를 두시고 거기에서 이제 심판을 하신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심판을 할 때 누가 심판을 하시는가 거기 보면 크고 흰 보좌 위에 앉으시니까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럼 크고 흰 보좌 위에 누가 앉으셨냐 요한복음 5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여기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아들에게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에게 그래서 조금 전에 다시 보세요 여기서 이제 우주 공간에 심판을 할 때 여기 크고 흰 보좌 위에 누가 앉아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오시냐 그러면 초림하시는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지만 재림할 때는 심판주로 오셔서 이때 여기서 본 종들 주의 종들과 성들을 심판하고 모두 민족을 심판하고 여기서 이제 왕으로 다스리시고 그 다음에 이 천왕국이 끝난 다음에 다시 사탄을 심판해서 지옥에 보내고 곡과 마곡 여기에 이제 이들을 멸하고 그리고 하늘과 땅이 사라지고 우주 공간에다가 크고 흰 보좌을 두시고 거기에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앉으셔서 이제 심판을 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그러면 심판의 대상은 그럼 뭐냐 심판의 대상 여러분 이제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게 지금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우리가 여기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지 못한다 했어요 둘째 사망은 뭐냐면 지옥을 말하는데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 이 첫째 부활은 천년왕국이 있기 전에 부활이 있었어요 그런데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뭐가 있냐면 두 번째 부활이 있어요 이 첫째 부활은 뭐냐면 생명의 부활이라고 해요 생명의 부활 그런데 이게 둘째 부활 이 둘째 부활은 뭐냐면 심판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째 부활은 언제 있냐면 천년왕국 시작하기 전에 천년왕국 전에 있어요 왕국 전에 그런데 이 심판의 부활은 뭐냐면 천년왕국 후에 있는 거예요 백보좌 심판을 하기 바로 전에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심판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신자들이에요 신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구약에는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이 믿는 사람들이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겠죠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지 않고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로를 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제사장로를 한다고 했잖아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를 한 사람들 그런데 이제 둘째 부활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부활하는 사람들인데 그건 천년왕국 후에 이거는 뭐냐면 둘째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라고 백보자 심판대 앞에 가서 두 번째 부활한 사람 이 둘째 부활에는 뭐냐면 아담 이후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 가운데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사람들 또 들어가냐면 이 둘째 부활에는 천년왕국에서 태어나서 천년왕국에서 아이를 낳는다겠어요? 안 낳는다겠어요? 낳는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 백보자 심판, 흰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이 백보자 심판 때는 여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냐 그러면 철제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그런 둘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 그다음에 뭐냐면 천년왕국에 들어갈 때 뭐로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양으로 그 땅에 백성이 돼가지고 들어간 사람이 있죠? 양으로 이 사람들이 이제 천년왕국이 지나고 나서 그때 어떻게 하냐면 다 백보자 심판 때 앞에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들어간 것이 아니었어요 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선대하고 그들을 어려울 때 도와주고 해가지고 염소들은 다 지옥 갔는데 양들은 어디를 보냈어요? 천년왕국에 백성으로 들여보낸 거야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 심판대 앞에 가서 이제 여기서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이거를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 둘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전에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다 안 믿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천년왕국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태어나가지고 죽은 사람들 있죠 천년왕국에서 태어나서 죽은 자들이 다시 어떻게 둘째 부활 때 부활해 그때 이 사람들도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안 죽는 게 아니라 천년왕국에 죽어요 이 사람들도 다 여기 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또 심판을 받냐면 천년왕국의 마지막에 여러분 보십시오 천년왕국의 마지막에 조금 전에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마귀가 풀려난다겠죠? 마귀가 풀려나서 가서 마귀가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요 근데 그때 이 마귀에게 어떤 사람? 미혹해가지고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곡과 마국의 군대에 참여해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섬을 애호싸고 성노들의 진을 애호싸고 이런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족속들이 어떻게 돼요? 다 그때 이 백보자 심판대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이 백보자 심판대 앞에 가서 어떤 사람들이 심판을 받냐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둘째 부활에 첫째 부활은 믿는 자의 부활이라고 했습니까? 안 믿는고 죽었던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해가지고 이 백보자 심판대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다음에 천연한국에 예수님 제림했을 때 이 땅에 많은 민족이 살고 있었는데 그 민족을 주님이 다 모아가지고 양과 염소로 나눈다겠죠 염소들은 어디? 지옥으로 가고 양들은 천연한국의 백성으로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을 이제 여기서 천연한국에서 누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었어야 되죠 그러니까 믿었는가 하면 믿었으면 이 사람들이 어디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겠어요? 생명체계 기록이 돼 생명체계 이름이 기록이 안 됐으면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지옥 가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천연한국에서 양으로 들어간 이 사람들이 결혼해서 아이 낳고 태어났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서 죽어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죽으면 이 사람들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부활해가지고 백보자 심판대 앞에 가서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서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도 있는데 믿었다가 마귀가 풀려나가지고 가서 미혹하니까 배반해가지고 예수님을 등지고 또 곡과 마곡의 군대에 거기에 참여한 그런 자들이 전부 다 백보자 심판대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거기 보면 그런데 심판을 받는데 심판의 기준이 뭐냐 그러면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기 보니까 이제 다 내가 보니까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그 보좌 앞에 이제 부활해가지고 다 큰 자 어린 자 작은 자 다 이제 그 보좌 앞에 가 있는 거예요 그 백보자 심판대 보좌 앞에 그런데 책들이 펴져서 책이 하나가 아니라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는데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을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거죠 그러면 책이 이 백보자 심판대 앞에가 책이 있어요 그런데 책이 세 종류의 책이 있어요 어떤 책이냐면 첫째 거기 보니까 뭐가 있어요? 생명책이 있어요 생명책 그 다음에 이게 생명록이라고 돼 그 다음에 사망록 그 다음에 행위로 생명록 사망록 행위로 이렇게 세 가지 책이 있어요 생명책에는 어떤 사람들의? 믿는 자들의 이름 구원받은 자의 이름이 여기에는 기록되어 있어 그 다음에 사망록에는 어때요? 안 믿는 자, 불신자, 믿다가 타락한 자, 반역한 자, 배교자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쫙 사망록에 기록되어 있어 그 다음에 행위로계는 그럼 뭐가 기록되어 있냐? 불신자들의 그들이 지은 모든 행한 행위 죄와 행실에 대해서 기록이 돼 있어요 죄와 행실이 그 다음에 신자들 역시 신자들의 행위에 대해서 거기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이 행위로그는 불신자에 뭐만 기록된 거 아니라 신자들의 행위에 대해서도 다 믿은 다음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게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 다시 여기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조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고 그랬죠? 그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을 기록되어 있도록 심판을 받으니 여기 보니까 세 종류의 책들이 있네 생명록, 믿는 자, 구원받은 자의 이름이 기록돼 있어 사망록, 다른 책에는 불신자, 믿다가 타락한 자, 배교한 자, 반역자 이런 쭉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행위로그에는 불신자의 그런 안 믿고 지은 죄와 행실에 대해서 신자들에 대해서는 구원받은 다음에 어떤 행실로 살았는가 어떻게 하나님 성겨나 이것이 쫙 다 거기에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이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기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어디 간다고요? 불못이건 지옥을 말해요 14절에서 보면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 이것은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 이것은 둘째 사망과 불못이라고 그랬어요 둘째 사망 불못 우리가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는데 둘째 사망이 뭐냐? 지옥을 말해요 그건 불못을 말해요 그런데 누구든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어디 간다고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불못의 지옥에 가 그러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그거예요 믿는 사람들만 여기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된 사람은 구원받은 사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구원받고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지옥이에요 그 다음에 행위록에는 구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또 행위록에 있죠 사망록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행위록에는 각 사람의 그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좋은 일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더 거기에 맞게 심판을 약한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다른 사람 죽이고 못된 짓 하고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더 무서운 지옥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유로우신 하나님이니까 각 사람의 그 행안대로 갚으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 사람들은 그 행위대로 더 큰 상급을 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천년한국에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여기서 이 행위록에 신자들의 상급은 뭐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천년한국에서 어떻게 섬겼냐 이거 있죠 이거에 대한 거 그러기 전에 이미 벌써 어떻게 했어요 자 그 도표를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 휴거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여기 보면 주의 중도가 성들 심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상급과 영광과 멸류관이 다 나가졌어요 여기서 그런데 천년한국에 들어간 양들 가운데 믿는 사람들 또 여기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 이런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이 천년한국 끝나고 나서 여기서 백보자 심판대 앞에 가서 생명체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을 구원받고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을 지옥에 가는데 생명체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 가운데서 이 천년한국에서 그리스도 왕국의 주님을 어떻게 섬겼는가 이런 것에 따라서 상급이 여기서 또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쪽에서 먼저 했던 사람들은 여기 상급 심판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태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은 공인호신 하나님니까 여기서 백보자 심판대에서 심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여러분은 오늘 좀 쉽게 저기하고요 제가 굉장히 있다는 좀 오랫동안 이 요한계시로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인데 아니 이 흰보자 심판대 앞에 백보자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생명체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생명체의 이미 여기서 여기 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여기서 다 해가지고 영원한 운명이 결정됐는데 왜 여기서 또 생명체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천국 가고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을 지고 뭐 때문에 그렇지 하고 제가 오랫동안 고민을 했어요 아니 왜 여기서 이미 결정이 됐는데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여기서 결정이 됐는데 왜 여기서 또 생명체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 여기서 여기 백보자 심판 최후의 심판 여기 아닌데 여기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미 믿었던 사람은 천년한국에 들어가고 이렇게 하니까 여기 심판하고 상관없는데 왜 여기서 생명체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천국 가고 이름이 기록 안 된 사람이 지옥까지 했는데 아 여기서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백성으로 들어간 사람들 가운데서 이 믿어야 생명체의 이름이 기록되는구나 이런 걸 이제 제가 깨닫게 된 거야 아 그래서 그렇구나 아무래도 수십 년 동안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안 풀렸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생명체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어디에 들어간다고?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요 생명체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둘째 사망 그 불모시라고 불리는 어디에 가요? 영원한 지옥에 간다겠죠? 지옥에 그 다음에 생명체의 이름이 그래서 기록됐느냐 안 됐느냐가 중요한데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은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거기에 맞는 지옥에 가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형벌을 받아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데 행위에 대한 심판, 상급에 대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천국에서 그들이 천년한국에서 어떻게 주님을 섬겼냐에 따라서 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뒤에 가면 나오지만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있고 성 밖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천국에도 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성 안에서 사는 사람이 있고 성 밖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어때요? 우리 행위로 노력을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전적이 뭐예요?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아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제 구원받은 후에 어떻게 사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 이름이 어디에 기록돼야 돼요? 생명체계 그러니까 내 이름이 여기 지금 생명체계에다가 내 이름이 기록됐느냐 안 됐냐 이건 지금 천년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마찬가지지만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디에 이름이 어디에 기록돼야 돼요? 생명체계에 기록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생명체계에 이름이 기록돼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70명이 제자들이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막 능력 행하고 이렇게 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면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명함에 귀신들도 굴보가 더이다 항보가 더이다 하니까 뭐예요 너희들이 귀신들이 너희 앞에 항보하는 것을 즐거워하지만 너희 이름이 어디에 기록된 것으로? 생명체계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그랬죠 아메? 여러분 우리 이름이 생명체계에 기록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생명체계에 어떻게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됩니까? 어떤 사람은 세례를 받으면 생명체계 이름이 기록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등록하면 생명체계 이름이 기록됩니다 어떤 사람은 착한 일을 하면 생명체계 이름이 기록된다 어떤 사람은 직분을 받으면 생명체계 이름이 기록된다 여러분 아니에요 생명체계에 기록된 것은 내가 꿈의 교회에 다니었기 때문에 교인이 됐기 때문에 세례를 받아서 직분을 받아서 여러분이 착하게 살아서 그런 것으로 절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체계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우리 이름이 어떻게 생명체에 기록됩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기 보면 때가 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세례 요한은 잡혔는데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뭐를 믿으라고요? 복음을 믿으라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이름이 생명체계에 기록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두 가지 여러분 이제 계속 그 말씀 들었으니까 이제 전에 들으신 분들은 생명체계에 이름이 기록되고 첫째는 뭐를 해야 되나요? 회개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이에요 믿음 회개와 믿음 그러니까 이 회개라는 건 뭐냐? 내가 지혜를 지었을 때 날마다 회개하는 그런 회개가 아니에요 이거는 성화를 위한 해결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죄 짓고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죄 중에 가장 큰 죄구나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을 등지고 죄 짓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던 내가 하나님을 등진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나 자신을 기쁘게 하고 마귀의 종이 돼서 세상을 쫓아 살던 내가 완전히 내 삶의 방향을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내 삶의 방향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그리고 죄를 버리고 악한 행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것 이것이 뭐냐면 회개예요 이것이 구원을 위한 첫 번째 회개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 어때요?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계속 옛날에 하던 대로 계속해 그러면서 자기 구원 받았대요 절대 구원 받지 못해요 분명히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에는 달라 삶의 방향이 완전히 전환이 되면 바뀌어지면 어때요? 내 인생의 삶의 목표가 달라지고 인생관이나 가치관이나 세계관이나 이게 다 바뀌어져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내가 여전히 전에 똑같은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 추구하는 것이 똑같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여전히 죄 짓는 생활을 반복하고 있다면 이거는 진실한 회개가 아니에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아니고 이거는 거짓된 회개, 잘못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진실한 회개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세례 요한이 성경 충만 받아서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찔림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세례를 받고 구원 받으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너희들이 구원 받을 거 생각하지 마요 하나님이 이미 도끼를 나무뿌리에 놓았으니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신호와 심판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렇지 않으면 찍혀서 불에 던져지리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예수님을 믿었다는데 나는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아니, 목회하면서 저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었다는 사람들이 삶의 변화가 없지? 뭐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렇게 삶의 변화가 없는 거야? 교회만 나오지 그래서 오랫동안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많은 기도하고 고민을 하면서 그걸 찾았어요 보니까 교회만 몸으로 나오지 전혀 진실한 회개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없어요 진짜 회개하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은 어떻게 그러니 죄를 한 번도 안 짓냐? 그건 아니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어도 돼 또 살아가면서 어떻게 된다고? 또 넘어지고 죄를 짓는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회개한다 이건 성화를 위해 해결하겠어요 아멘 이렇게 철저하게 삶의 인생의 방향 삶의 방향을 아나님께로 전환하고 죄를 버리고 돌아서는 것이 해결하겠어요 이게 있어야 돼요 아멘 그다음에 이제 우리의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려면 뭐냐 이거 회개만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요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해서 내 모든 죄를 다 담당하고 하시는 나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구세주와 나의 주님 주인으로 여러분 영접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랬대요 예수님을 구원파 같은데 그러냐 머리로만 믿으면 있잖아 구원받다 이래 머리로 삶의 변화가 없어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 믿기만 하면 회개하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삶의 방향을 완전히 전환하는 회개가 있고 그다음에 나의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주인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말해서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내 말하는 걸 행치 않느냐 그랬죠 그런 사람들은 너희가 마지막에 볼 것이다 동서남북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걸 볼 것이지만 너희는 못 들어간다고 그랬잖아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느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하늘에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해결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그 사람의 이름이 그 영혼이 물과 성료로 거듭나고 하늘나라 생명체에 기록된 거예요 이 뭐냐면 생명체는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들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그런 하나님의 상속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하늘나의 호적 등본이에요 여기에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사람들이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나요? 회귀하고 예수를 믿어야 돼 아멘? 그런 사람만이 생명체의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천전왕국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자신들의 구원자로 뻔한 왕으로 그들이 인정을 하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풀어놓으니까 팍 하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 또 넘어가서 예수님 배반하고 가서 예수님 계신 막 성을 둘러싸고 같이 거기를 공격하려는 거예요 이것들은 처음에 예수 믿었다 해도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 대합배가 심판받고 그래서 이 최후의 심판은 얼마나 흰 보자니까 하나님의 순결하심과 그 거룩하심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위에 예수님이 딱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거기서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체의 이름이 기록된 사망록이 기록된 행위록이 기록된 다 기록이 돼 있는데 거기서 저는 옛날에 안 그랬는데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인간들이 이제 과학이 발달하니까 또 어디서 이렇게 과거에 그런 어떤 것들을 막 사진으로 찍어놓거나 어떤 이런 카메라 같은 걸로 해서 다 녹화해놓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짓말은 그거 틀면 다 나오죠 하나님은 여러분 어떻게 아시겠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러나 그 앞에 가서는 아무도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다 여러분의 이름이 한나라 거기 생명체계에 여러분 기록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교인 돼가지고 내 꿈의 교회에서 교인 생활을 어디 가서 생활을 했는데 나 천국 갈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생명체계 이름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박수진이 있는데 생명체계에 백버지 심판대 앞에 가서 생명체계에 만약 이름이 없다고 해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는 통곡해봐야 소용없어요 이미 늦었어요 다 오늘 거기 보니까 바다가 죽은 자들을 어떻게 돼요? 내어주고 그다음에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고 그랬죠 음부도 그게 보면 바다에 죽은 자들을 다 내어줘 음부, 음부는 뭡니까 여러분? 지옥의 대기소죠 지금 예수님 믿으면 음부도 죽은 자들 내어준다 그랬으니까 음부에 있는 자들이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은 뭐냐면 그 부자가 누가 보면 16자 어디 갔어요? 음부에 갔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탈흥한 생활을 해서 음부에 가 있죠 그런데 나사로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낙원에 영혼이 여기 있는 거예요 죽은 불신자의 영혼 구원받지 못한 자의 영혼 믿다가 탈흥한 자의 영혼이 여기 음부에 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이제 다시 부활해가지고 나와서 백보자 심판대 앞에 가서 심판을 받아요 그 다음에 사망은 뭔가 사망도 음부도 바다가 내어주는 자를 내어주는 사망도 음부도 죽은 자를 내어주는 사망 이게 보니까 제가 이거는 추측이에요 이거는 이거는 확실하게 뭐 하냐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양과 염소를 심판할 때 조금 전에 그 도표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심판할 때 양과 모든 민족을 염소로 구분해가지고 양은 천년한국에 들어갔는데 염소들은 어디로 갔어요? 이 마귀와 사자들을 예비된 곳으로 바로 육체로 들어가 버렸어요 육체로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에 있는 자들이 여기가 나온 거 아닌가 왜냐하면 그 심판을 안 받았잖아요 그 행위대로 다 심판을 받았는데 제 생각에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 생각 그래서 음부에는 죽은 자들이 영혼이 가 있는 곳인데 저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가버렸잖아요 영혼이 간 게 아니라 육체와 함께 다 갔어 그래서 사망이 뭔가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했는데 사망이 내 사망 그 음부도 죽은 자들을 사망은 도대체 뭐지? 이런 생각을 오랫동안 했어요 여러분 그냥 성경을 할 때 사망은 사망이고 음부는 음부가 그런가 본데 제가 이 성격이 그러지 못해요 아니 바다에서 내가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은 도대체 뭐야 그런데 요한계시를 이번에 쭉 제가 공부하면서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서 아하 아마도 사망은 바로 음부는 반드시 육체가 죽어가지고 이게 영혼이 가는 곳인데 그러면 양들은 영혼이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들어가 물었는데 염소들은 그럼 그 사람 들어가서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망이라는 데가 있다가 거기서 나와서 심판을 받는 거 아닌가 제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는 제가 추측입니다 이건 성경은 보면 요한계시록 뒤에 나오지만 더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더하고 빼버린 심판을 축복을 재워버리니까 불명확한 것은 불명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생명체의 기록됐습니까? 안 봤으니까 모르죠 솔직히 아마 내 이름이 생명체의 이름이 기록됐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여러분이 봤어요? 본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확실하게 여러분이 저는 이제 그런 적이래요 아 내가 어떤 분도 그러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막 흔들려 그런데 진짜 이놈이 생명체의 기록됐을까? 어떤 데는 기록된 것 같은데 어떤 데는 기록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고민 안 해봤어요? 저는 해봤어요 나는 그냥 교회에 1년 동안 형식적으로 다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내가 믿고 확실히 삶의 변화도 경험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의 공로로 내 제사 안 받고 구원 받았다는 걸 너무나 거듭난 기쁨과 감격으로 살았는데 좀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나 진짜 구원 받았나? 이런 생각이 오늘을 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성경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일을 믿느냐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보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걸 세상을 심판을 하시면 저를 구원하려 하십니다 다 보니까 나는 믿는데 그런데도 계속 이게 말은 못하고 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다니던 교회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가 앞으로 나오라게 박수진이 교회 다니다가 구원 받았다 나오라게 해서 여기서 간증을 하라게 그러면 자기가 교회에서 지도자들은 딱 들어보죠 저 사람이 진짜 구원 받는가 간증을 들어보면 아 저건 구원이 아니고 좀 불확실한데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간증을 들어보고 다시 복음을 설명해 주고 예수님 영접하고 이런 기도도 시켰네 그런데 간증도 다 했잖아요 난 그래가지고 저 형제는 진짜 구원 받았네 교회에서 다 인정을 받고 세례까지 침례까지 가서 받았는데 아휴 막 이런 갈등이 생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혼자 속으로 끙끙 앓고 근데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내가 진짜 구원 받는가 안 받는가 이거에 처음에 불확실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다시 한번 회개하고 진실하게 예수님을 내가 오늘 나의 구원자와 주님을 믿는다고 영접하고 이렇게 해야 돼 진짜로 왜? 아니요 대충 두리뭉실 어영병 넘어갔다가 나중에 내 이름이 생명죄가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철저하게 해야죠 그런데도 내가 철저하게 한다고 했는데도 나는 했거든요 철저하게 몇 번씩이나 했어요 그래도 또 이게 왔다 갔다 하네요 시계추처럼 구원이 이런 문제가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가운데도 오래됐는데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믿음이 성장이 안 돼서 그래요 구원 받았는데 믿음이 쫙 성장하면요 구원의 확신 가지고 이런 거 의심하고 이런 게 지나요 이제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지 오래되고 교회 다니지 오래됐는데도 믿음이 성장이 안 된 사람은요 나 진짜 진짜 천국 갈 수 있는 오늘 같은 지옥 설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설교하면 나 혹시 구원 못 받았으면 어쩌지? 이런 마음이 들어서 혼자 조바심 나고 또 예수님 제림한다고 하면 그러면 불안하고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확실하게 내가 믿음이 성장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런 거 구원의 확신 가지고 흔들리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확실하게 회개하고 정말 예수님을 확실히 여러분의 구원자와 주념으로 믿으시고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이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흐려지거나 지워지면 안 됩니다 구원파라는 이단 있잖아요 구원파 이 구원파의 사람들은 유병원 구원파 대표적으로 유구원파 그 다음에 다 구원파가 있어요 기쁜 소식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백년도 넘어가는 데 보면 무슨 기독교 복음 침대인가 예수교 침대인가 해가지고 있잖아요 무슨 요한 해가지고 파해가서 여기 구원파 이 구원파가 셋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기독교 교육 안에서도 뭐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래 내가 예수 믿고 한 번 구원 받으면 어떻게 살든지 나 천국 간다 이거는 마귀적인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저도 옛날에 그렇게 배웠어요 내가 있던 데서 한 번 구원 받으면 어떻게 살아도 구원 받는다 왜? 영생을 얻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해요 끝까지 견디는 자만 구원을 얻으라 그리고 주여 주여 한 자가 다 예수 이름으로 능력 행하고 했는데 지옥에 가고 그렇죠 굉장히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우리 분명히 교단 거기에서 신학교 이런 데서 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야 사도몬이 내가 너에게 전파하는 오히려 도려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래서 누구에게도 이런 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평신도 때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데 성경은 다르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신앙 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 제일 중요한 목적이 영원 구원 받는 건데 아 이 구원에 대한 문제를 정말 제대로 해야 돼요 그런데 저는 98년 제가 7월 24일 날 하늘이 열리고 주님을 만났잖아요 주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지금 세 가지 잘못된 거 크게 잘못된 거 가르치고 있는데 구원론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 회계 없는 구원 그다음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이거 잘못된 것인데 이거 지금 가르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 목회자들한테 이 잘못된 구원을 바르게 가르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성령롱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다 성령 받았다 이게 우리 장로교가 그러거든요 장로교 이런데 그런데 침례교도 그러고 순복음은 틀려 그런데 거의 많은 개신교에서 감리교나 이런 데도 틀리고 한데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 잘못됐다 그다음에 이 뭐냐면 종말론 종말론에서 뭐예요 제가 요한계신을 여러분이 했으니까 계속 오시면 안 돼요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들은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이라 가지고 7년 대환란을 예수 믿는 사람 안 통과하고 전부 다 하늘로 공중에 휴가 돼서 올라가 버린다 이거 잘못됐다 이거 잘못됐다 저도 옛날에 그렇게 배웠거든요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은 7년 대환란 우리하고 상관없어 다 하늘로 올라가 버려 그리고 우리는 7년 동안 하늘에서 어린 양이 혼자서 하고 밑에서는 막 일곱 인지양, 일곱 나팔장, 일곱 대접장으로 온 세상은 아수라장이 되고 저 그리스도 나타나가지고 육육을 표 받으라고 자기 우상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안 하면 다 죽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 상관없어 이렇게 배웠어요 제가 그리고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게 아니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계신을 왜 나왔잖아요 생명체계 이름이 기록된 자만 이런 걸 안 봐도 그래서 그리고 요한계신을 3장 5재를 보면 내가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체의 이름이 지워지지 흐려지지 않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요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오 내가 그 이름을 생명체계에서 결코 지우지 않냐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신하리라 그러면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어요 하나님 앞에 갔어요 이제 이거 거룩한 것을 말하죠 그 다음에 내 이름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체계에서 뭐 하지 않냐고 지우지 않냐고 그럼 지워질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지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 신하리라 그러나 이기지 못한 사람은 생명체계에서 이름이 어떻게 돼요? 지워질 수 있어요 흐려지고 지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회개하고 진짜 예수님을 믿었으면 여러분의 이름이 흐려지거나 지워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내 이름이 생명체계에 기록되어 있어 그런데 내가 나중에 예수님 부인해버려 뭐 일제시대 때는 아니면 유교 때 이럴 때처럼 너 예수 믿을까 안 믿을까? 예수 믿는다면 죽인다고 하면 저 예수 안 믿겠어 이러면 어떻게 돼요? 생명체의 이름이 지워져버려요 그럼 그 사람은 어디 가겠어요?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구원파들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구원 반인 개신교계 안에서도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은 영생을 넣었으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이런 잘못된 가르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거기서 영생이라는 것은 죽지 않고 사는 영원한 생명이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영생이라는 단어를 원어적인 의미 막 별걸 다 예전에 제가 강의 설교 이렇게 할 때는 책을 하나 설교 하나 하려고 어떤 때는 책을 20권 30권을 그 설교문 하나 하는데 참조를 해요 그리고 그날 뭐가 안 되면 또 어디 기독교 서점에 가서 있잖아요 주석이란 주석은 설교 지문 거기 관련된 거 다 뒤져보고 이렇게 오고 이랬었어요 그냥 대충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영생 자기 육체를 위해 썩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뭐를 거두리라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잖아요 영생 거기서 영생을 거두라는 건 틀려요 그 영생이 그래서 주님이 그걸 다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은 영생을 얻었으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생명이 영생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을 지키고 생명체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생명체의 이름이 지워지거나 흐려지거나 지워지냐면 우상숭배하면요 여러분 이름이 생명체의 흐려지고 지워져 그러니까 안 믿는 집안에서 이렇게 여러분 며느리들 이런 자녀들이 있는데 우상숭배하면요 목숨을 걸어야 돼 그거 하게 되면 여러분의 이름이 흐려질 수 있고 지워질 수 있고 지워져 보는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성령해방죄를 지면 생명체의 이름이 흐려지고 지워지고 그 다음에 배교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 시험 들어가지고 있잖아요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고 어디로 가요 천주교로 가고 아니면 어디 불교로 가고 이런다니까 이거는 여러분 뭐예요? 배교죄 천주교로 가는 걸 교회 옮겼다는 게 아니라 뭐를? 종교를 바꿨다 그러죠 종교를 바꿨다 왜? 천주교는 진정한 의미의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 그걸 모르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다니던 사람이 어디 사랑의 교육 가면 교회 옮겼다 성당으로 가면 뭐라고 합니까? 개종이 있다고 그래요 개종 이거 완전히 틀린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잘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 카톨릭을 뭐라고 하는 로마 카톨릭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그걸 길게 설명할 수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요 불교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 이야 이 사람들 여러분 불교에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불교에 계신 분들은 좀 안 좋게 말씀하시겠죠 근데 성철 스님이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 죄가 저 수미산의 죄보다 더 많다고 하면서 내가 너무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떨어지겠다고 하면서 나는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그러면서 근데 그게 유튜브에도 다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종교 뭐예요? 다원주의 근데 이 목사들 가운데도 종교 다원주의를 주장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사탄의 종들이에요 마귀 새끼들이에요 이게 왜? 아니 구원은 다른 요소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예수 외에 다른 이름 없어요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 제가 석가모니 이분을 제가 나쁘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석가모니 공자님 유교죠 이런 분들은 어떻게 돼요? 이슬람이야 뭐 좀 문제가 많지만 석가모니 사람이 참 선하고 착하고 좋으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뭐 자기가 그런 어떤 왕의 아들이었지만 그런 거 다 속세를 버리고 이렇게 해서 도를 닦으면 공자님도 어떻게 돼요? 공자님도 그렇잖아요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하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은 흥하고 거슬리자라면 망한다 이렇게 하고 다 그분이 가르치는 것들을 보면 다 훌륭한 가르침이야 그런데 아무리 석가모니 부처님이 공자님이 아무리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훌륭하게 살았어도 이분들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지 못해요 왜?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낳을 때부터 다 뭐를 가지고 태어나요? 죄를 자기들도 자기를 못 구원해 이 사람들에게도 이분들에게도 구원자가 필요해 참 착하고 좋은 분이었지만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불교로 가서 구원 받는다? 구원 못 받죠 오직 그래서 예수님만이 육체로 남자가 이사 사이에 태어나서 성령으로 잉태가 가지고 태어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사망군세를 이고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인 것입니다 예수의 구원자가 없어요 그런데 목사라는 자들 가운데 종교다원주의 이게 종교다원주라는 게 뭐예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 받는 게 나아 석가모니를 믿어도 공자님 믿어도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고 이게 뭐예요? 예수의 십자가 공로를 다 무용화시키는 마귀의 사탄의 종들인 그런데 이런 설교를 하면 뭐라고 하냐면 되게 저 목사는 편협하고 배타적이고 그리고 동성애자도 포용하고 그래야 다른 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어 천국 가는 길이 꼭 하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이리도 가고 저리도 가는 거야 이런 사람들을 좋다고 그래 여러분 이거는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교회를 다녀도 아! 왜 제가 이런 거 있잖아요 자, 보십시오 석가모니 훌륭하다는 공자님 그런데 여기서 아담의 우리 인류의 시중인 아담의 하와이 후손으로 태어나니까 다 원죄가 있고 또 죄성을 가지고 자범죄를 지었어요 죄인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다 사망이 일어났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면 제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면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한 사람으로 말면 모든 사람에게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그 한 사람의 죄로 말면 안 받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고 다 이런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걸 그런데 이런 걸 뭐라고 어떻게 해요? 아, 석가모니도 공자님도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직 구원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아메? 그런데 종교다운 중이 뭐여서 거기 빠져서 다른 거에서도 구원이 있다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야 다른 종교로 가고 그럼 구원 잃어버려 지옥에 가네 예수님을 모른다고 주를 부인하거나 또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로 하면서 저기했지만 저크리스도와 그의 우상이 경비하고 666표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에 간다고 했잖아요 다시 도표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이제 보면은 저크리스도가 7년 대화하는 중간에 나타나죠 저크리스도 여기 보면 이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바다는 세상을 의미해요 여기서 그래서 저크리스도가 출연하는 거예요 이게 그 전에 이제 나오지만은 자기가 하나님의 정체를 드러내고 성전에 우상을 세우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리스도가 다 말해요 거짓 선자가 그런 일이 앞장서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흉내를 내면서 이 거짓 선자가 하늘에 불을 내려오게 하고 굉장한 이적과 능력을 하는 짐승 저크리스도에게 이 첫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경비하도록 하고 그 우상을 만들어 경비하도록 666표라고 하는 이 짐승의 표를 만들어서 이걸 없으면은 사고팔고 또 못하게 매매를 못하게 그리고 짐승을 경비하지 않거나 저크리스도 경비하지 않거나 우상이 절하지 않는 사람 다 죽이고 이 666표를 안 받은 사람은 물건 사고팔고 못하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 시대에 이런 일이 오게 되면 저크리스도에게 경비하거나 우상 절하거나 666표를 받으면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지옥에가 지옥에 예수님 믿었어도 생명체 이름 지워져버려요 그리고 지옥에가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저크리스도와 그 우상이 경비하거나 666표를 받아서 지금 보면 그런데 상당히 우리가 이제 코로나 사태 속에서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은 지금 뭐 이제 여러 가지 가짜 음모론도 나오고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가 여러분 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보면 지금 666표 뭐 이거 이제 백신이 666표다 막 이런 사람들 있는데 이것은 아니에요 이건 아니고 그런데 이제 지금 백신을 맞으라고 해도 안 맞아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제가 그걸 이제 자료를 보니까 왜 백신을 안 맞냐 그러면은 부작용 때문에 백신을 안 맞아 왜? 정부에서 책임을 진다 했는데 죽고 나서 인과성이 증명된 사람은 거의 두 명인가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한 사람 간호조문사였던 사람 사지마비 돼가지고 아스트라제카 맞았는데 제가 이제 그 우리나라의 최고의 그 감염 또 이런 이런 그 이런 거에 대해서 하시는 그 교수님의 이 강의 이런 것들을 들어보니까 뭐냐면은 아스트라제카에는 그 부작용이 제일 심각한 게 뭐냐면 사지마비나 하지마비나 이런 그럴 수 있는 그런 그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멀쩡했던 사람이 그런 현상이 일어나 그 다음에 이제 화이자나 이런 데는 혈전증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런 어떤 문제들을 일으키는 그런 요소가 이제 들어있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이제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10월달까지 막 해서 지금 원래 11월달까지 70%까지 해가지고 뭐 집단 면역을 형성한다고 하는데 이미 집단 면역은 물 건너갔어요 될 수가 없어요 왜? 백신을 마저도 여러분이 아신대로 미국에서 5개월 되니까 이 안에 있던 항체가 싹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백신을 또 독감 우리가 백신 계절이 오면 맞잖아요 그것이 또 맞지 않으면 여러분이 지금 맞았어도 그 효능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70몇 퍼센트 이제 1차까지면 90몇 퍼센트 맞아가지고 이걸 해보니까 3개월 지나니까 한 70% 정도 항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고령자들 위험한 그런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부스터샷이라기 세 번째 지금 접종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왜? 항체가 없어져 버렸다는 그것은 이 백신이 그런 어떤 것을 감염을 막아주지 못하나요 근데 이제 백신이 들어와가지고 이것이 우리의 코로나 이걸 그러니까 코로나19라고 그래요 정확히 하면은 우리 몸 안에 다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있어요 사람 몸 안에는 지금 여러분 안에 근데 이 코로나19는 이번에 안 들어 그 숙주가 박쥐였는데 거기서 지금 인간에게 그 어떤 사람과 사람을 되는 것이 사양고양이가 전에 인간에게 옮겨진 그게 이제 메르스 아니 사스 그 다음에 이제 낙타에 있던 것이 이렇게 한 게 신종플루 아니 메르스 있잖아요 치명률이 엄청났죠 근데 원래 종간에 이런 어떤 바이러스 전파가 안 된대요 근데 이런 동물이나 이런 것에 있던 것이 인간에게 이렇게 돼가지고 전파력이 막 퍼져서 굉장히 지금 위험하게 그렇게 알려주고 막 했는데 지금 우리가 백신을 모더나나 화이저나 아스트라이크가 이런 건 마저도 안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이 바이러스가 변이가 돼 버려져요 변이 그대로 있으면 이게 집단 면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젠가 지금 교수들이 나와서 처음에 집단 면역이 다 된다 했던 사람들이 아 이거 집단 면역 어렵게 다 했는데 이미 이거 미국에서도 그랬어요 집단 면역은 안 된다고 근데 이 백신을 다 전국에서 지금 막 마치려고 하잖아요 그게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백신의 부작용 때문에 거의 한 70%가 안 맞으려고 왜 사람들이 죽어도 책임을 안 주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근데 미국에서는 왜 백신을 47%까지는 제가 보니까 미국에서 백신을 빨리 맞았어요 바이든이 대통령이 돼가요 근데 2%가 올라가는데 지금 49점 얼마까지 가는데 몇 개월이 걸려도 안 맞아 미국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안 맞아요 왜 그러냐 백신에 대해서 불신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너무 이게 빠르게 백신을 만들다 보니까 임상이 정확히 안 된 거예요 삼상까지 했지만 여러분 아실 거예요 미국 FDA에서 이걸 허가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정식으로 백신에 대한 허가를 해 준 것이 아니라 긴급 사용 승인을 해 줬어요 그것은 뭐냐 긴급 사용 승인이라는 건 너무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을 죽어가는 사람이 많다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정식 절차가 다 안 됐는데 검증이 안 됐는데도 긴급 사용 승인을 해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들어오니까 미국 따라서 다 이제 했죠 그런데 이제 백신의 부작용이 나타날 건데 이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백신이 666이다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아닌데 지금 이제 막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니까 막 또 그런 음모로 나오냐면 미국에서 도저히 백신을 더 이상 안 맞아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어떻게 하냐면 연방 정부에 속한 공무원들은 다 맞아라 의무적으로 막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가려고 해요 미국이나 나는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굉장히 개인의 어떤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주가 공화당인 주지사가 있는 데서는 다 그거는 보수주의자들은 이건 좀 음목어론이다 해가지고 안 받아들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지금 문제가 있는데 이걸 이제 어떤 문제가 하냐 이 백신을 안 맞은 백신을 맞았다는 표가 없으면 인증시 하시죠 이게 없으면 마티를 못 하겠는데 어디를 뭐 광공소를 못 하겠는데 이렇게 되니까 무슨 소리가 나오냐면 이렇게 하겠다 막 이런 게 지금 들리니까 이게 666이 아니냐 좀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볼 때 이번에 볼 때 이런 제가 상황을 보면서 만약에 이걸 백신을 안 맞으면 마트에 못 오게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한 걸 하면 다 맞을 건데 우리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대활란 기간 동안에 666표 안 받으면 물건 사고팔고 뭐 한다고 하면 할 수 있을까 제가 볼 때는 90% 이상이 다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요즘 마음이 안 편해져요 굉장히 마음이 안 편해요 여러분 가운데 이제 백신을 맞은 사람들도 있고 안 맞은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이 그거는 잘 판단을 하고 이렇게 뭘 해야 돼요 666은 아니지만 20세 이하에서는 뭐냐면 백신으로 죽은 사람이 제로예요 전 세계적으로 제로 그런데 이제 기저질환이 있거나 뭐가 있거나 이런 특별한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여러분 아시죠 고3생들이 고3생들 맞춤 나갈 때 어떤 분이 굉장히 이거 문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고3생이 한 명 죽었잖아요 백신 맞고 그리고 지금 어떤 병원에 입원해 있기도 하고 한데 건강한 사람은 이런 것 그런데 이게 백신을 한 번 맞으면 계속 이게 괜찮은 문제인데 또 맞아야 되고 또 맞아야 되고 이런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제 무슨 말씀드리는지 이것이 666표는 아닌데 제가 이걸 보면서 과연 666표를 안 받으면 물건을 사고 팔고 이런 걸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할 수 있을까 웬만한 믿음 갖고는 안 되겠구나 제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만약에 저 그리스도와 그 우상이 경배하고 666표를 안 받으면 물건 사고 팔고 못하고 이거 매매 못한다 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아메? 이거 하면 어디 갑니까? 생명체의 이름이 여러분 기록되어 있어도 생명체의 이름 지워지고 지옥가 한 거예요 절대 제가 이걸 여러분에게 강조하려고 그래요 절대로 안 돼 이거는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다녔서 예수 믿어서 이 단에 빠지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지옥에 가고 타락하면 지옥에 가 성경 9절 한국에 보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제가 오늘 시간이 좀 길어지네요 갈라디아서 5장 같이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함과 술칠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엔 너희에게 경계함과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오 여기 보면 우상 숭배하고 술 취하고 방탕 호색하고 분쟁하고 음란하고 이단에 빠지고 이런 사람들은 어디 못 간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못 가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단에 빠지면 안 되고 타락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한번 정직하게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내 이름은 정말 생명체계에 기록되어 있을까 정직하게 여러분이 하나님과 나가 일대일로 주님 앞에 서서 내 이름은 정말 생명체계에 기록되어 있을까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아직도 내가 불분명하다 그러면 조금 전에 저 말씀 여러분이 다시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다시 새롭게 영접을 해야 돼요 아멘 아 뭐 대충 불명한데 그냥 뭐 나는 구원 받았기 이러다가 여러분 나중에 가서 심판대 앞에 갔는데 내 이름 생명체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그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과 나와서 일대일로 해가지고 나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이렇게 내가 진짜 주님 앞에 내 이름이 생명체계에 기록되어 이런 고민을 안 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저는 이런 고민을 수도 없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 다른 데서 못 들어본 이런 걸 막 듣는 거예요 왜? 제가 성경을 읽을 때 대충 읽는 게 아니라 몇 십 년 동안 고민하고 왜 이것은 이렇지? 그리고 하나님 만났어요 주님 만났어요 주님 이건 도대체 뭡니까? 이게 주님이 네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맞노라 이런 제가 주님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 불분명한 복음이 전파되면 교회만 와서 교인 등록만 해도 구원받은 것처럼 형제님, 자매님하고 천국 갈 수 있는 것처럼 이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냐 말이에요 절대 그렇게 하고 분명하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돼야 됩니다 그리고 기록된 그 이름이 절대로 지워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